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. 자 오늘은 베어너클4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플레이한 기종은 엑스박스1X였구요. 게임패스를 통해서 천원에 즐겼습니다. 총 플레이한 시간은 23시간이구요. 모든 캐릭터를 해감했고 엔딩은 한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소감을 얘기해보자면 혼자 플레이한다면 다소 좀 지루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친구랑 같이 2인용 혹은 3인용 4인용으로 즐긴다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멀티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멀티로 즐겼을 때 이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기존 시리즈엔 없던 콤보 시스템이 이번에 도입됐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몬스터헌터 같은 게임에서 몬스터 하나를 잡을 때 여러 명이 동시에 공격하면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 몬스터를 더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듯이 이번 베어너클4에서도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 편 여러 명이 동시에 적 하나를 공격하면 이게 콤보로 합쳐지면서 적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이 공격이 들어갈 때 그 손맛이 너무나 좋습니다. 아주 재밌었어요. 그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일정량의 점수를 얻게 되고 그 점수가 누적돼서 해금 조건에 이르면 이전 시리즈의 전작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히 전작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스피디하게 바뀌었고 연타 공격 같은 추가 기술도 생겨나면서 새로운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. 장점은 이 정도고 단점은 이게 특정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대쉬 이동이 없다 보니까 초반 플레이가 다소 좀 지루하고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배경 음악 부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축축 처지는 게 저는 별로였습니다. 그나마 그나마 이제 유주코시루 형님이 손댄 몇몇 부분이 있긴 했는데 너무 그게 적은 편이라서 하여튼 음악이 별로였습니다. 그런데 뭐 다행히도 제작사가 이 음악이 본인들도 별로인 걸 아는 건지 옵션 가면은 베어너클2 위주의 음악 플러스 다른 시리즈 몇 곡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해금 조건이 가장 빡센 베어너클3 캐릭터들 제가 이제 베어너클2 캐릭터까지 해금이 됐을 때 이 캐릭터들 모션이 빨라지고 되게 시원시원해져서 3 캐릭터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대가 되게 컸는데 대쉬 기능이 있는 거 말고는 오히려 하향되지 않았나 싶어요. 원작에서 기술 게이지 얻으면 새로운 필살기 나가는 거 그런 거 다 없어진 것 같고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2인용 이상의 멀티플레이용 게임으로 정말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베어너클4 기본 캐릭은 좀 별로였지만 해금에서 나오는 레트로 캐릭터들 특히 베어너클2 캐릭터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. 그리고 베어너클2의 음악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도 먹히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